안녕하세요 친정엄마입니다 오늘은 차유테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차유테 4개, 할로피노 4개, 간장 2컵 반, 물 1컵 반, 소주 1컵, 식초 1컵, 흑설탕 2컵을 준비했습니다 잘라서 먹기좋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씨를 좀 빼주세요 조금씩 있는 씨를 씨가 억세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빼내야 되니까 차유테를 고르실 때는 될 수 있게 작은 걸로 고르시면 좋아요 씨는 이렇게 제거해주세요 차유테는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데 참 아삭거리고 장아찌은 참 맛있어요 가을에 있는 것보다 요즘이 더 연하니까 요즘 만들어서 드시면 식감도 좋고 좋아요 할로피노도 먹기좋게 얄짱얄짱 끓으시면 돼요 다 빼내세요 밑에 떨어지는 것만 빼시고 이렇게 담그셔서 간장물 끓여가지고 상온에서 이틀만 두셨다가 한번 끓여가지고 식혀서 부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1년 두고 먹어도 안 상해요 간장을 끓여 볼게요 간장 설탕 물 식초 소주 소주 소주가 없으시면 청주도 괜찮고 미림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센 불로 놔주세요 그리고 설탕이 들었으니까 좀 설탕이 녹을 전 살살 저어주세요 설탕이 다 녹았다 싶으면 젖지 않아도 돼요 설탕이 다 녹았으니까 끓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한번 다 끓어올라오면 그냥 부으면 돼요 불은 센 불이에요 이렇게 팔팔 한번만 끓으면 불을 끄시고 조금 한김 나간 다음에 부어주세요 유리병이 터질지 모르니까 불을 끌게요 한김 식혔어요 이렇게 좀 만지면 그릇이 만질 정도 될 때 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으셔서 상온에서 이틀 두셨다가 한번 끓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부으신 다음에 이런 그릇을 좀 무거운 거 있으면 좋아 이렇게 해서 눌러놓으면 오히려 안 올라오고 좋아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틀 동안 상온에서 두셨다가 한번 더 끓여가지고 식혀서 부어서 냉장보관 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차유태 당근제가 이틀 됐어요 이 물을 한번 따라서 끓여가지고 식혀서 부어 볼게요 이렇게 쎈 불로 끓여서 한번 끓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끓었어요 이제 불을 끓고 식혀서 이따 부어 볼게요 이렇게 부으셔서 냉장보관 했다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으셔서 냉장보관 했다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냉장고에 드시면 1년을 두고 먹어도 괜찮아요 오늘의 차유태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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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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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